청주 초대형 공장 매물, 2차전지 및 제조, 물류창고로 최적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은 공장 및 창고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으로서 원칙과 상도를 지키며 상생중계를 실현합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를 비롯한 많은 마케팅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청주 청원구 북인면에 위치한 초대형 단독 공장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의 중심 산업지역으로 오창산단 및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개발 라인에 속해 있는 본매물은 최상의 입지와 반도체 제조용도로 허가 가득한 건물로 정평아이시와 청주공항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주변에 있는 소지가 없는 조용한 입지로 안전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넓은 야도와 고전력 설비를 갖추고 있어 대형 차량의 진입과 물리동이 매우 용이한데 또한 4차선 인근 바로 접혀있어 물리동에 최소화되어 있고 내부에 크레인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도체, 2차전지, 기계 제조업에 최적화된 공장 매물이죠. 면적은 총 3278제곱미터, 그물염면적은 총 4900제곱미터입니다. 첫번째 동은 3641제곱미터로 가로가 88m, 세로가 41m인데 세로방향 13.6m로 3등부인데요. 각각 크레인 5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동은 1258제곱미터이며 추가로 건축이 6600제곱미터가 가능합니다. 입주는 계약 후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며 건물 사용 승인은 2023년 6월 8일로 신축입니다. 법정 주차는 20대지만 실제로 가보면 100대 이상 가능하며 주 출입구 기준 남명으로 배치되어 최황이 좋습니다. 천고가 10m고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기계 제조 및 물류작업에 최적화된 물건으로 넓은 야도와 물류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상수도와 하수 조말처의장이 인글되어 있습니다. 대형 공장 및 물류센터로 이상적인 공간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평화시와 청중공항 10분거리의 초대형 단독공장으로 물류동이 용이하고 그레인 세대와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기계 제조 및 물류창구 용도로 적합한 금애매 물건입니다. 외면적은 32,278제곱미터고 건물은 4,900제곱미터입니다. 추가로 약 6,600제곱미터가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은 공장입니다. 전력은 1000km 인입되어 있고 천고 10m의 하수 조말처리 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의뢰해주시면 신수강거래 약속드립니다. 공장 네트워크만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합니다.